강릉의 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끝난 뒤 수업을 하기 위해 오신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었는데 먼지가 가득하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문대비는 먼지를 뜻하는 강릉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 교실에서 일해 문대비 나도록 떼어놓은 사람들 교실에서 이렇게 먼지나게 뛰어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마커 있나 이 말은 모두 일어서 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다의 강릉말은 인나다 그리고 일어서다의 강릉말은 인나세다 인나스다 예문을 들어보죠. 선생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죠. 야 먼지도 먼지도 교실에서 이렇게 먼지 나도록 뛰어놓은 사람들 모두 일어나 야 문대비도 문대비도 교실에서 일해 문대비 나도록 떼어놓은 사람들 마커 있나 야